여러분 안녕하세요. PC로 작업을 하시거나 인터넷을 이용을 하실 때 아쉬운 기능이 하나씩은 있으실 텐데요. 지금부터 대다수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활용도 100% 팁을 알아보겠습니다. 본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PC 이용을 하실 때 많이 활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첫 번째로 구글에서 기본 설정이 되어 있는 시간대별 이동 경로 확인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구글 크롬을 실행하시고 주소 입력창에 클릭을 하신 다음 다음과 같이 입력을 합니다. https maps google.com location history b0입니다. 이 주소도 영상 하단 설명란에 있으니까 그대로 복사해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엔터치입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이라고 나오고요. 연도별 월별 일별로 내가 다닌 곳들이 전부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게 됩니다. 타임라인이 오늘로 잡혀있지만 예전에 갔던 것도 전부 빨간색으로 표시는 돼요. 확대를 하면 오늘 간 경로들이 보이게 되는 거죠. 일단 예전에 갔던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별을 누른 다음에 여기서 6월로 잡고요. 일별로 선택을 해서 1일로 한번 잡아볼게요. 그러면 어때요? 여기서 지금 서울에서 제주로 파란색 선이 하나 나왔죠? 이것 이동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1일 밑에 보시게 되면 그래프들이 나오죠? 일별로 이동한 거리들이 지금 전부 보이는 거예요. 지금 1일날 어디로 이동했는지 전부 나오게 되죠? 자동차로 이동한 거리와 비행기, 다시 자동차로 이동한 거리가 전부 나오게 되죠? 제가 6월 초에 가족하고 제주도에 다녀왔는데요. 그 경로가 지금 전부 여기에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날짜를 한번 볼까요? 6월 2일을 눌렀습니다. 그러면 제주도에서 다닌 이동 경로가 시간대별로 전부 나오죠? 확대를 좀 해볼게요. 어디서 어디로 이동했는지, 도보로 이동했는지, 운전을 했는지 전부 나오게 됩니다. 도보로 총 이동한 시간과 자동차로 총 이동한 시간, 처음에 출발을 해서 어디를 갔는지도 전부 확인이 가능하죠? 그 다음 그 날짜에 마우스를 얹게 되면 전체 이동 경로가 우측에 한꺼번에 보이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지금 여기서 굉장히 많이 움직였네요. 쭉 한번 당겨볼게요. 이렇게 해서 움직이시면 지금 여기서 계속 도보로 또는 차로 많이 이동을 했죠? 이 주위에 많이 다닌 거예요. 이렇게 전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 또 눌러보시면 그 다음 날 이동한 거리도 또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 날은 좀 길게 이동을 했죠? 이런 식으로 전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 또 누르면 이번에는 비행기를 타고 다시 돌아온 거죠? 이렇게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의 모든 이동 경로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죠? 장점은 내가 그동안 이동했던 거리나 방문했던 장소 이런 것들을 전부 나타내 주기 때문에 따로 일기 같은 거 필요 없이 전부 기록이 되죠? 혹시나 오해를 받아서 곤란한 상황 같은 게 있을 경우에 증명을 할 방법이 없지만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하면 확실한 증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용을 할 수 있는데 이게 내 개인 정보가 완전히 기록이 되는 거기 때문에 찝찝한 분들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런 시간대별 이동 경로를 끄고 이용을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이동 경로가 어떻게 구글에 기록이 될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시는 스마트폰에 GPS가 이동한 경로를 전부 구글로 전송을 해서 기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원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위치 정보를 끄고 이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이동 경로는 컴퓨터가 기록을 할 수가 없어요. 전부 스마트폰의 위치가 기록이 되는 거기 때문에 위치 기록을 끌 때는 스마트폰에서 꺼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문서 작업을 하거나 또는 텍스트를 입력을 하실 경우에 특수문자나 재미있는 기호 같은 거를 이용하시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 특수문자 입력하는 방법이 이렇게 클릭을 하신 다음에 기업부터 희흑까지 원하는 자음을 치시고 그 다음 한자 키를 누르시게 되면 특수문자들이 나오게 되죠? 아래 보기 변경 눌러서 넓게 보시면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이때 각 자음마다 탈당되어 있는 특수문자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찾으려면 일일이 다 입력해서 찾으셔야 됩니다. 이거 상당히 귀찮죠? 이런 특수문자에 있는 고유의 코드번호를 이용을 해서 간단하게 입력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드번호를 아셔야 되는데요. 유니코드 표를 구해서 그걸 보고 입력하고 하시는데 그럴 필요 없이 엑셀을 이용을 해서 간단하게 변환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엑셀을 열어볼게요. 엑셀에서 통합문서를 하나 만들게요. 새 통합문서 엽니다. 그 다음 셀을 선택을 하시고요. 특수문자를 입력을 합니다. 특수문자는 상단 메뉴에서 삽입을 누르시고 우측 끝에 보시게 되면 기호라고 있죠? 자, 그러면 여러 가지 특수문자들을 여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부 다 보시려면 힘드니까 하위집합에서 화살표를 누르신 다음 여기서 원하는 걸 골라주시면 돼요. 일반 문장부어, 위첨자, 아래첨자, 통화기호, 글모양기호, 숫자형식, 수학연산자, 도형기호, 여러 가지가 있죠? 자, 도형기호를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그러면 도형과 관련된 기호들이 전부 나오게 되겠죠? 여기서 전화기 표시를 눌러볼게요. 자, 그 다음 삽입합니다. 그러면 셀에 전화기 표시 특수문자가 들어가게 되죠? 닫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그 우측에 비어있는 셀을 선택을 하시고요. 자, 상단에 보시면 함수 버튼이 있죠? 함수 삽입 버튼을 누르시고 여기서 유닉코드를 변환을 해주는 함수를 찾습니다. 이 위쪽에 함수 검색 부분에 코드라고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우측에서 검색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함수 선택이라고 해서 코드라고 있죠? 텍스트 문자열의 코드 값을 문자집합에서 구한다고 하죠? 자, 코드 선택하고요. 확인합니다. 그러면 지금 텍스트라고 이렇게 빈칸이 나오게 되는데요. 어떤 텍스트를 코드 번호로 바꿔줄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바꿔줄 특수문자는 이거죠? 자, 이걸 코드 값으로 바꿀 거죠? 자, 이걸 선택을 해줍니다. 그러면 셀의 위치가 A1이라고 나왔어요. 그 다음 그 아래 보시면 41679라고 나오네요. 이게 뭐예요? 이 전화기 표시에 코드 값이 되겠습니다. 자, 확인합니다. 자, 그러면 41679라고 들어갔죠? 자, 이제 여러분은 이 전화기 입력을 하실 때는 이 코드 값으로 입력을 하시면 간단하게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엑셀뿐만이 아니고요. 아무 곳이나 글씨를 입력할 수 있는 곳이면 전부 가능합니다. 자, 메모장을 열었어요. 41679를 입력을 하시는데 그냥 입력을 하지 마시고요. 키보드에 보면 Alt키가 있죠?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41679하고 입력을 하면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상태에서 Alt키를 띄세요. 그러면 바로 들어가게 되죠. 자, 코드 값은 이런 방식으로 입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실 때 자주 쓰는 이런 특수 문자들이 있으실 거예요. 수식이라든지 도형 기호라든지 또는 위첨자라든지 아래첨자라든지 이렇게 주로 쓰시는 코드 값들을 미리 만들어 놓는 거죠. 자, 그래서 프린트해서 옆에 붙여 놓으시면 필요하실 때마다 바로바로 입력을 할 수 있겠죠. 일일이 찾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저도 자주 쓰는 코드 값들은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간단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여기에 특수 문자들을 다 입력을 하고 매번 함수 눌러서 일일이 다 찾아야 되나요? 아니죠. 자, 좌측에 여러분이 필요한 특수 문자들을 미리 쭉 입력을 해 놓는 거죠. 각 셀마다 선택을 하시고요. 기호 누르셔서 원하는 특수 문자 전부 삽입을 해 줍니다. 자, 그 다음 여기도 똑같이 또 기호 누르셔서 자주 쓰는 게 있으시면 삽입을 해 주시는 거죠. 그 다음 제일 위에 있는 함수가 쓰여진 셀이 있죠. 여기에 우측 하단 부분에 마우스를 얹으면 십자 표시가 나오죠. 클릭, 드래그해서 아래쪽까지 맞춰줍니다. 자, 그러면 전부 숫자로 바뀌게 되죠. 이것들이 전부 문자 코드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글 크롬 같은 이런 브라우저에도 입력이 되는지 해볼까요? 자, Alt키 누르고요. 두 번째 거 입력을 해 볼까요? 41434죠? 자, 그 다음 Alt키 띕니다. 바로 들어가죠. 이런 식으로 글씨를 입력할 수 있는 곳들은 전부 코드표를 이용을 해서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자주 쓰시는 특수 문자들은 미리 이렇게 만들어 두셨다가 필요할 때마다 활용을 해 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브라우저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b96.com에 들어왔는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주소만 나오고 앞에 www가 나오지 않죠. 자, 이때 한 번 주소창에 클릭을 해 주시고 한 번 더 클릭을 해 주시면 이렇게 앞쪽에 HTTP 부분이 보이시죠? 이때 TTPS가 있고요. TTP가 있습니다. 자, TTP로 된 주소를 들어갈 경우에는 거의 보안 위협이 있다고 나올 거예요. 자, 환경부의 모바일 홈페이지로 들어왔는데요. 자, 여기에 보시면 주의요함이라고 나오죠? 하지만 ib96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그렇게 주의요함이라는 게 나오지가 않습니다. 예전에는 인터넷 주소가 HTTP를 이용을 했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하기 위한 프로토콜인데요. 그 HTTP가 보안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요즘은 HTTPS로 전부 바뀌었죠. 자, 그 이유 때문에 HTTP로 들어가는 사이트들은 주의요함이라고 전부 나오게 되겠습니다. 가끔 보면 이 주의요함이라고 나오니까 굉장히 불안해하시는데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페이지만 보시고 이렇게 검색만 하시는 것은 주의요함이 나와도 아무 지장 없이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로그인을 하실 때 주의요함이 나오면 그때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로그인 페이지에서 주의요함이 나올 때는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시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좋고요. 앞으로는 HTTPS로 전부 바뀔 것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HTTP 사이트는 이용을 안 하시는 게 좋겠죠. 우리나라는 아직 완전히 다 바뀐 상태가 아니라서 관공서 같은 것도 이렇게 HTTP를 이용을 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주의요함이 나오게 되니까 검색하시고 페이지만 확인을 하는 것은 걱정 안 하시고 이용을 하셔도 되겠어요. 그 다음은 와이파이 접속 비번을 잊어버리는 분들이 많으시죠. 특히나 노트북을 이용을 하시는 분들은 자주 가는 장소의 와이파이 비번을 그때마다 매번 확인을 하시는데 그럴 필요 없이 여러분들이 한 번이라도 접속한 적이 있는 모든 와이파이 비번을 한꺼번에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윈도우 R을 눌러서 검색창을 엽니다. 윈도우 R을 누릅니다. 그 다음 여기에서 cmd 커맨드를 칩니다. 확인합니다. 그러면 명령어창이 나오죠. 여기에 다음과 같이 입력을 하세요. 넷플래시 띄우고 wlan 띄우고 show 띄우고 profiles라고 씁니다. 본 영상에 나오는 명령어들은 영상 하단의 설명란에 다 써 있으니까 복사해서 그대로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엔터 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한 번이라도 접속을 했던 공유기가 전부 나오게 되죠. 그 다음 이 아래 있는 커서에 우리가 금방 입력한 이 명령어를 그대로 입력을 하시면 돼요. 이것도 귀찮죠. 클릭 드래그 하신 다음 컨트롤 C 하시고요. 컨트롤 V 하면 그대로 들어가겠죠. 이 상태에서 한 칸 띄우고요. 원하는 공유기를 그대로 여기다 써주시면 돼요. 이것도 직접 입력을 하셔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또 클릭 드래그해서 원하는 공유기를 컨트롤 C로 복사하시고요. 그 다음 컨트롤 V로 붙이면 이 커서가 깜빡이는 곳에 알아서 들어가게 되겠죠. 그 다음 한 칸 띄우고 key라고 쓰시고요. 눈 쓰시고 clear라고 씁니다. 이렇게 써주시고요. 엔터만 치시게 되면 보안 설정 부분에 key contents라고 해서 여기 비번이 그대로 나오게 돼요. 간단하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한 번이라도 접속을 했던 공유기의 비번은 전부 알 수가 있죠. 매번 와이파이 접속을 할 때마다 비번 확인하시고 하실 필요 없이 이렇게 해서 접속했던 와이파이의 비번을 간단하게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내 컴퓨터나 노트북을 다른 사람과 같이 써야 할 경우가 있을 경우 제가 접속했던 와이파이 비번을 다 알기 때문에 왠지 좀 찝찝할 수가 있죠. 이럴 때는 해당 프로파일만 선택해서 지워줄 수도 있습니다. 아까 입력한 앞부분 그대로 또 써야 돼요. 귀찮으니까 또 위로 스크롤을 올려서 올라가신 다음에 여기는 넷쉬부터 프로파일까지 복사해 주세요. 컨트롤 C 하고요. 그 다음 아래쪽에 컨트롤 V로 붙여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한 칸 띄우고 네임이라고 쓰고요. 그 다음 는 쓰신 다음 지우고자 하는 공유기를 그대로 또 써주시면 됩니다. 공유기 어디 있죠? 아까 우리가 검색한 공유기 세 가지 있죠. 여기서 지우고자 하는 공유기를 또 복사하세요. 컨트롤 C 하신 다음 아래쪽에 가셔서 컨트롤 V로 붙이세요. 그 다음 엔터치입니다. 그러면 지금 보안키라고 해서 있음이라고 나오지만 보안키가 없죠. 이렇게 되면 그 부분은 지워지게 되는 거죠. 그 대신 이렇게 할 경우 그 다음에 해당 공유기에 접속할 때는 비번을 또 입력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은 컴퓨터나 노트북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를 한다든지 다른 사람이 계속 써야 할 경우가 되면 입력되어 있는 비번을 또 지워야 할 수도 있어요. 이럴 때는 한꺼번에 다 지우는 게 편리하겠죠. 그러면 그 경우도 좀 전에 우리가 입력한 네임 는까지 복사를 합니다. 컨트롤 C 하시고요. 그 다음 아래쪽에 또 그대로 붙이세요. 그리고 는 다음에 공유기명을 쓰는 게 아니고요. 별표 씁니다. 키보드의 8 위에 보면 별표 있죠. 쉽트 누르고 별표 씁니다. 그 다음 엔터치면 비번이 전부 지워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컴퓨터나 노트북에 여러분이 접속했던 와이파이 비번은 전부 삭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PC를 이용을 하실 때 유용하게 쓸 수 있고 꼭 알아야 되는 팁들을 알아봤습니다. 잘 기억을 해놓으셨다가 많이 활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납니다. 그럼 perhaps 마치 기다리고 있겠습니다.